4년 전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선거는 900여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초접전 끝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탄생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등의 출마로 다자구독 속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영시장 선거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통영은 4년 전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 끝에 첫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을 배출한 곳으로 이번 선거에도 강석주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대선 이후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후보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기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강서구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과 천연기 전 도의원,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 정동영 전 경남 도의원, 김태종 경남 변호사의 통영지회장, 강근식 전 경남 도의원이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또 우리공화당 박청정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와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명 이상의 다자강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통영시장 선거. 지난 선거에서 접전 지역이었던 만큼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출마와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당나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